유리하고 흑벽돌은 배제하고 생각하자.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해결점이야. 제임스 스탈링 짝툰는 싫으시다. 일할 땐 장만하시오. 여기 실례에. 솔직히 말할까. 야. 솔직히 여자는 안 그러냐. 아니 그럼 니 와이프가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래 솔직히? 글쎄 생각만 해도 여름 봤네. 싫어. 아유 정신 차려라. 우리가 지금 그럴 때냐? 아니 아니 난 문제 없거든 너나 잘해.